아, 왜 또 이런 생각을 했다던데. 이게 현실이 될 거예요. 굳이 뭐. 굳이 뭐. 굳이 뭐. 그 말이 아니었어요. 난 이미 서스탄데. 내가 줘야 되나? 지난번 라스에서 어땠길래 찾아봤더니 와서 한 게 많아요. 지금 피아노가 없으니까 으르렁 피아노 연주. 아주 인상적이었어요. 으르렁 으르렁. 으르렁 으르렁. 으르렁 으르렁. 소금, 식혜, 고추냉이, 빈대떡 먹기. 요거 됐었고. 오! 식혜를 너무 많이 먹지 마. 첫 번째, 장화신혁의 표정. 장화신혁의 표정. 지금 장화신혁.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주세요. 서스타. 대충 하는 거야? 대충 하는 거야? 대충? 대충 하는 거야? 2년 전처럼 해 주세요. 2년 전처럼. 그다음에 복근 2번 공개. 복근 2번 공개. 복근 2번 공개. 오늘 변하지 않았다는 뜻을 세 번. 한 번 세서 세 번. 2번만 봐요, 2번만. 사라졌어요, 많이. 그래도 한번. 그냥 보기라도. 조명 잘 맞춰야 되거든요. 자. 좋아, 좋아, 좋아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다리 찢기. 다리 찢기만 해. 다리 찢기 됐어? 다리 찢기. 다리 찢기는 앞에서 해야 돼. 다리 찢기가 돼? 저 다리가 찢어지진 않았어요. 90도밖에 안 됐어요. enrollment. 그래서. 다 해도 돼요. 다 해도 돼요. 와. 이러니까 그때 욕 먹었지. 난변한 걸로. 우리 서스타인은 난변한 걸로. 그리고 나스를 싸워서 살아남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. 강하잖아요. 살아. 강하니까. 서스타인 먹는데 오늘 이슈거리가 있어요? 이슈거리요? 아니요, 딱히 없죠. 뭐 밝힐 거라든가. 그런 거 없어요? 강태우 미뤄지로 나온 거예요? 네.